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제14차 정기총회를 갖고 복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나눴습니다. 보도에 정우선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제14차 정기총회가 양주시 복합 커뮤니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는 기관 회원 62명, 개인 회원 4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주시 사회복지기관을 대표하는 기구인 협의회는 양주시와 함께 시의 사회복지 현장 발굴 및 서비스 지원, 사회복지사의 처우 향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협의회의 노력이 양주시의 사회복지 사각지대에서 그 빛을 발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